비린내 예로부터 귀하고 맛있는 굴비 하지만 비린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보인다 그럴 때 딱 좋은 비린내 없는 삼채굴비 삼채를 품어 비린내 제로 굴비 신한 천일염으로 저온 숙성에 짜지 않고 담백한 굴비를 깔끔하게 진공 포장해 번거로운 손질 없이 포장만 뜯어 후라이팬에 올리면 비린내 없이 맛있는 굴비구이 완성! 조기의 고장 목포에서 탄생한 삼채굴비 오늘 반찬 비린내 없는 굴비구이 어떠세요? 청년수산 비린내 없는 삼채굴비